흔색의 구름은 눈부시여라 생명이여 생명이여 물결에 달빛 쏟아지 애기가 딸이 많고 파도를 타네 애기가 별리 많고 물결을 타네 뒤지어 좀 줘라 봐봐요 웃어라 아 시간이야 아 생명이여 가왕 조용필 씨의 절창 생명이라는 노래입니다 생명이여라는 가사가 나올 때까지 제가 기다렸습니다 지금 저희 뒤에 보셨겠습니다만 조동찬 기자가 이 내용도 아마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288g의 미숙아로 태어난 건우가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최소 중량으로 태어났는데 부모님과 의료진의 헌신과 사랑으로 무사히 태어냈다 정말 감동적인 소식이에요 국내에서 200g대가 미숙아가 태어나서 생존한 건 첫 사례고요 세계 32번째 작은 아이 기록이고요 그리고 5개월 동안 애가 이제 24주 만에 태어났는데 5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엄마의 모유, 모유가 조금 도움되니까 어머니는 경남 함안에 사시는데 왕복 13시간 거리를 일주일에 두 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본인의 모유를 아기에게 전달했고 그런 어마어마한 감동이 숨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8시 뉴스에서도 아마 보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88g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병원의 의료진들은 이 아기를 팔팔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팔팔하게 꼭 건강하게 태어나자 그런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돌봤고 마침내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헌신과 사랑 반드시 기적의 곁에는 헌신과 사랑이라는 두 단어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건우가, 건우가족이 보여줬습니다 건우군과 건우 부모님 또 의료진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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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